빌보드 핫팩은 빌보드에 매주 실리고 있는 싱글 인기 차트이다. 빌보드 200과 함께 메인 차트이다. 1894년 미국 뉴욕에서 창간한 빌보드진은 1958년 8월부터 대중음악의 인기 순위를 집계하여 발표하였다. 이 순위는 음원 판매량과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한 싱글의 성적을 총망라한 것으로 그 공신력을 인정받아 이후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가 되었다. 당대 대중음악산업의 주요 유통 경로에 따라 차트 산정 방식도 변화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과거 집계되던 싱글 음반 판매량은 현재는 제외되었고, 유튜브 조회수는 추가되었다. 빌보드 자체가 영미권 음악 문화를 강하게 반영하는 차트다 보니 영미권 가수들이 차트를 휩쓰는 경우가 압도적인 편이다. 핫팩 차트에서 1위를 가장 많이 차지한 가수는 비틀즈이다. 총 20개의 1위곡을 보유하고 있으며, 싱글 차트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차지하는 진기록도 세웠다. 2019년 12월에는 머라이어 캐리가 빌보드 핫팩 차트 1위곡 19개로 전체 2위, 솔로 가수로는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이외에 마이클 잭슨의 배드와 케이티 페리의 티네이지 드림 앨범에서 5장의 싱글이 연속으로 1위를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리안나는 2000년대에 8장의 싱글을 1위에 올려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1위를 가진 아티스트이다. 최초로 1위에 오른 곡은 1958년 8월 4일에 오른 리키 넬슨의 푸어 리틀 풀이다. 2013년 3월 9일자 차트 기준으로 1위에 올랐던 곡은 총 1023곡이며,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한 곡은 2019년 올드타운로드 로 총 19주 동안 1위에 오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가수가 최초로 빌보드 핫 100에 오른 날은 2009년 10월로, 걸그룹 원더걸스가 노바디 로 빌보드 핫 100에 76위에 올랐다. 이는 한국에서는 최초이자 아시아 데뷔 가수로는 29년 만이었다. 3년 뒤인 2012년 9월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글로벌한 신드롬을 일으키며 한국 가수 최초로 7주 동안 2위에 진입하였고, 아시아권에서는 사카모토 규의 곡인 A은 두 번째 대기록이다. 이듬해인 2013년 4월에는 싸이의 디지털 싱글 곡인 젠틀맨, 이 공개되었고, 이후 빌보드 핫 100에 12위로 첫 진입을 시작으로 5위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행오버 가 26위, 2015년 발매된 테디는 97위로 진입하여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한 명의 가수가 4곡을 차트에 진입시키는 새로운 기록도 달성하게 됐다. 2016년 10월 12일에는 시애의 북미 진출 데뷔곡 리프티드 가 94위로 진입하면서 한국 가수로는 세 번째, 여자 솔로 가수로는 최초로 이 차트에 올랐다.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에 비해 좀 더 대중성을 측정하기 쉬운 핫 100 부분에서는 2020년 9월 1일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발매 첫 주에 1위를 기록했다. 2020년 12월 1일 라이프 고즈온으로도 발매 첫 주에 1위를 기록했다. 이때 이 곡이 수록된 앨범, 비, 위멤버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녹음한 스킷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의 수록곡을 모두 핫 100에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핫 100에 가장 많은 곡을 올린 한국 가수이기도 하다. 2017년 DNA 67위를 시작으로 MIC 드롭 리믹스 28위, 페이크러브 10위, 아이돌 11위, 웨이스트 잇 온미 89위, 작은 것들을 위한 18위, 치켓누들 수프 81위, 메이크 잇 라이트 76위, 블랙스완 57위, 온 4위, 시차 84위, 필터 87위, 대취타 76위 등 총 10여 개의 곡이 순위에 올랐다. 그리고 2020년 최초의 100% 영어곡인 다이너마이트는 한국 가수 사상 최초로 1위를 달성했다. 라이프 고즈온은 핫 101위로 진입한 곡 중 가장 한국어 가사가 많은 곡이다. 게다가 가사가 영어가 아닌 곡 중 핫 101위는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 1963년 이후 아시아 두 번째 기록, 핫 101위로 바로 진입한 건 아시아 최초이다. 다이너마이트는 핫 101위로 첫 진입을 한 빌보드 역사상 43번째 곡이 되었다. 해외 그룹으로서는 첫 1위이다. 미국 포함에도 밴드 에어로 스미스, 조나스 브라더스, 힙합 듀오 더 스코치에 이은 네 번째. 한국 여성그룹 블랙핑크는 빌보드 200, 핫 100 부분에서 최고 기록 2위, 13위를 기록했다. 2020년 7월 17일 차트 기준 2021년 1월 차트 기준 역대 1년 이상 핫 100에 머물렀던 곡 2020년 9월 차트 기준 빌보드 순위 급등곡 2020년 10월 기준 탑 10에 가장 이름을 많이 올린 가수 2019년 12월 기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